전장화학 실험 4장 실험 8회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DMM을 이용한 LED의 특성 측정입니다. 빨간색 LED를 준비합니다. LED는 극성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노드 즉 양극이고, 이쪽은 캐소드 즉 음극입니다. 외부의 다리 길이가 긴 쪽이 아노드 즉 양극이고, 그런데 다리를 잘라버린 경우에는 내부를 보면 됩니다. 내부에서는 작은 쪽이 양극입니다. LED를 브레드보드에 꽂습니다. 왼쪽에 양극이 가도록 꽂습니다. DMM은 여기 다이오드 측정 모드에 둡니다. 순방향 측정은 아노드 쪽에 DMM의 빨간색 리더선을 갖다 대면 됩니다. 실험실에 있는 LED는 이때 약 1.8V가 측정되면 정상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아주 희미하게 불이 밝혀집니다. 역방향 측정은 아노드 쪽에 DMM의 검은색 리더선을 갖다 대면 됩니다. 실험실에 있는 LED는 이때 약 3V가 측정되면 정상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LED는 이때 약 1.8V가 측정되면 정상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LED는 이때 약 1.8V가 측정되면 정상입니다.